아주 많은 수의 도민들이 특히 갑주역의 기존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된다. 강자 둘이 버티고 있어서. 강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자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패거리 세력들, 똑같은 정책 토론회, 똑같은 말들,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고장난 테이프잖아요. 저는 지금 신검찰 독재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모난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 독재를 조기종식 시켜야 되겠다. 그럼 모난돌이 돼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분입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출마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실히 물어보도록 하죠. 문윤택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민주당 지지자 700명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셨던 겁니까? 네. 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특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절절하게 느꼈던 게 정치의 중요함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갈등에 처해져 있을 때 정치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의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국감 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국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전 국민이 국토교통부 자료나 내용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공론화가 되어졌는데 제주도 70만 도민들이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정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런 국감이나 이런 시기에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해당 부처의 기본적인 자료들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또 자료 요청을 하고 해당 부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양평고속도로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제주도민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결의 가운데는 정치가 들어가야 되겠다. 정치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에서는 그냥 일개 당원이지만 저희 707명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사실은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반성과 또한 앞으로 제대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좀 많이 쏟아내셔서 일단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하나의 예로서 들어주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좀 궁금해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 양평고속도로가 좀 엉망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2공항도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많이 엉망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지금 입지타당성 문제나 기본계획성 검토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용역을 줄 때부터 그게 제대로 지금 동인들한테 납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제기하고 조류 문제들도 축소 조작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처음에 제2공항을 얘기했을 때 용도보다 지금 165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넓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거나 검토를 하려고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사실 도내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밝히고 그다음에 토의를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인데 지금 정치에서 그 부분이 실종됐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서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치에서 이런 갈등이나 어려운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을 회피하고 행정으로만 돌려버리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치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가 행정부처에 정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국회의원들께서는 네 그 국회에서 몰래 달라고가 아니라 방송 나올 때 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만큼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논란 갖고 지금 얘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논란도 많고 주민 사이에서 갈등도 많으니 주민투표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게 주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었고 부원장님 생각에는 그럼 주민투표를 해서 정치의 영역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좀 모아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반드시 주민투표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 환경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년이 넘게 걸려서 결정을 내렸던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살아가야 될 제주의 미래에 관련된 이런 중사대한 문제를 이렇게 엉터리로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수경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제반 다른 여타의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쳐서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투표를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해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10년의 세월을 지금 제2공항 문제로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등을 빚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나왔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실한 검증은 안 됐더라도 그러면 이쯤에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 주민투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투표 전에 저는 선행돼야 될 게 아까 설명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돼요 자료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제2공항이 왜 필요한가부터 그다음에 입지는 맞는가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검토한 영역 자료와 양측의 자료들이 딱 오픈이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잘 조사가 된 것인지 그런 검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자료 가지고 찬반만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술자리나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제2공항 얘기를 하면 이제는 본질은 없고 찬성이냐 반대냐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싸움 나서 얘기도 잘 안 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좀 걷어치우고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원천재검토를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더 걸리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참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좀 많이 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답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다움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의 한 가운데 서서 좀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들을 통해서 타협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인데 정치가 개입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민주적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 갈등 도민의 제도 70만 도민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장님 오늘 저 파란 목도리 메고 오셨거든요 스튜디오 안에도 나는 민주당이다 표현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민주당다움을 좀 실현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계속 들리는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이번 총선에도 계속 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북콘서트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책을 내고 사실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그 공통된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책 제목이 모난돌이 정겹다 하더라고요 네 모난돌 본인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모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특강이나 토론할 때 늘 그 돌담을 공동체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의 표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담을 쌓는 게 모난돌 예쁜 돌 뭐 큰돌 작은 돌 다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조화롭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난돌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뭐 네모나고 동그란 돌들이 서로 딱 조화롭게 맞으면 괜찮은데 좀 안 맞을 경우 틈새를 모난돌이 서로 어깨들을 연대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일반적으로는 왜 사회에서 좀 올바른 소리를 한다거나 뭐 불의에 저항을 하면 쟤는 모난돌이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모난돌이 맞지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평소에 칼럼을 썼던 것들에 살을 좀 붙이고 해설을 좀 가미해서 엮어낸 책입니다 그동안 뭐 어디 에세이라든가 언론에 기구하셨던 칼럼이나 이런 것들 꽤 많죠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집대성 하신 겁니까 네 언론 욕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이게 부정의하다 불의 불의다라고 하면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글쎄 선거 밖에서 이야기하고 뭐 칼럼이나 뭐 지적을 하는 것은 모난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선거 때는 보통 예쁜 돌 뽑기 마련이잖아요 좀 예뻐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난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의 정치가 선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인처럼 참 편한 직업이 없어요 일을 안 해도 되고 이게 왜냐하면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거대 양당 제도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좀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찍지 못하게만 하면 그러면 대안이 두 개밖에 없으니 그러면 내가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민주당도 180석을 가지고 눈에 띄게 사실 제대로 한 게 좀 없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 정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혐오의 정치가 만들어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실에서 메시지를 만들면서 이게 사전에 선거 들어갈 때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는 범죄인인 것처럼 낙인을 하고 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미 계획된 그래서 그런 혐오의 정치가 반대로 찍힌 게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실은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이라기보다 저는 전 검찰총장 정도로 봅니다 저 mbc에서는 말 좀 가려서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 준비하시는 지금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후보 등록은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했고 크리스마스 전 후에 할 예정입니다 아 그때요 네 그래서 뭐 저기 도민 여러분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들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아 후보 등록이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네 지금 갑 지역 출마 준비하시는 거죠 네 갑이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상대당들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 경선 자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자 둘이 버티고 있어서 여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긴 하던데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강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자 아니에요 강자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로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해본 바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두 후보가 높습니다 네 네 그걸 강자라고 그러면 강자 맞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패거리 세력들 그다음에 뭐 똑같은 정책 토론회 똑같은 말들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고장난 테이프잖아요 지난번에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조사를 했고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표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됐고 기존 정치인들을 교체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퍼센테이지 얘기해서 말아주십시오 아주 많은 수의 도민들이 특히 갑주역에 기존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고 도민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기존의 정당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아니 그 문항이 그랬어요 문항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경쟁력 이전에 저는 고민의 축이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서민의 삶이나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친구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들을 보면 된다 그런데 정치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그 사람의 발을 봐야 된다 발이요 그 사람 발이 어딜 향해 있느냐 서민을 향해 있고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정치 구조에 대한 고민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고민들 그다음 반복되는 현혹스러운 말들로 자꾸 이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 정치인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치인의 의식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때는 그 정치인의 발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 방향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은 항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와 아우성을 쳐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우성을 대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출마를 하시면 예쁜 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예쁜 돌은 안 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 정치 구조나 이 사회가 도저히 모난 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바꿔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진짜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예쁜 돌이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험난하고 검찰 이번에 서울에 본 영화도 나왔지만 신군부 독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신검찰 독재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모난 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럼 모난 돌이 돼야 되겠다 모난 소리 오늘 많이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갑지역 출마 예정을 하시는 것이고 혹시 출마 선언 같은 거 따로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기 이번 주 수요일 20일 날 일본 총영사관 앞 노형 조그만 공원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1시 반입니다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십니까 아니 거기 뭐 노형이 갑지역의 사실은 제일 중심 아니겠습니까 아 예예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일본 총영사관도 있고 또 뭐 후쿠시마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 후쿠시마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더 여쭤면 안 됐겠네요 어쨌거나 시간은 그때 하실 거고 수요일 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출마 선언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약들을 아마 생산을 해내시겠죠 오늘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본격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시면 아마 공약과 관련된 것들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총선 출마 준비 중인 문윤택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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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